앞으로도 5만원, 6만원 그 이상까지도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은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유일로보틱스 종목을 다시 한번 집어드릴까 하는데요.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추가 대응법과 신규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까지 싹 다 말씀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당일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오늘 굉장히 크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던 시점이 3월 10일 날 만 2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죠. 자, 역시나 매집 구간을 한 차례 거치고 나서 오늘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 관련된 기사 하나만 간단하게 체크해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헤드라인을 살펴보며 대기업 로봇 사업 강화에 로봇 추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죠. 자, 우선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재 한화, 코스코, 현대차 쪽에서도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들을 지금 현재 인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밝힌 만큼 로봇주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 때문에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유일로보틱스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시점부터 자, 지금 현재까지 수익이 무려 굉장히 큽니다. 17% 가까운 그런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정확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32,700원 자리에 안착하는 순간부터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4,200원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장대 양방이 출현을 하게 되면서 이전의 존고점까지는 바로 돌파를 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출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시나리로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유일로보틱스가 앞으로 또 추가적인 시세가 어떻게 분출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자, 대응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일로보틱스는 오늘 당일 굉장히 중요한 가격은 34,200원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가 제가 돌파가 되어야지 많이 장대 양방이 출현한다라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세 분출의 핵심적인 가격인데 이 가격을 오늘 당일 종가로 지켜주어야지 많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탄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37,950원 자리까지 돌파하게 되며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신고가 영역에 달성할 경우에 이전에 매물대가 전혀 없어요. 차익시는 매물대만 나오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섹터 자체가 이번 연도를 주도할 수 있을 테마인 만큼 섹터인 만큼 앞으로 정말 엄청난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유일로보텍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5만원, 6만원 그 이상까지도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은 최소한 못해도 3만 4,200원 이 부근에서까지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당일 일시적인 조정 혹은 눌림새가 나타나는 그런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신다면 좋은 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오늘 종가로 3만 4,200원 자리 상단에서 마감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아니면 혹은 시간 외에서 접근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로보텍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정확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영상 하나 간단하게 시청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세 분출을 위한 핵심적인 가격은 3만 2,700원 자리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하고 나서 3만 4,200원 자리를 돌파할 때 안착을 하고 나서 돌파할 때는 이전의 전 고점까지 한 번에 돌파하고 굉장히 큰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신고가까지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자,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시나리오 대로 계속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한번 대응해보시고 큰 수익 창출에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저희 쪽에 수익 인증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는데 우선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유일로보텍스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던 만큼 제가 조금 기대가 됐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유일로보텍스 우선 저희 쪽에 인증을 남겨주셨던 분들이 최소 14%, 15%, 11%, 15%대 자, 이렇게 다들 좀 크게 크게 수익을 또 챙겨가고 계시네요. 뭐 일단 익절을 하셨는지는 무슨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제 추가적으로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다들 더 큰 수익을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하단에 나와있는 핸드폰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급등 종목과 정확한 대응법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잡아드리면서 정확한 타점 다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주시면서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